다음 공연은 대한민국의 문입니다. 헝가리에서 대한민국 광주로 이어주는 그런 주제 공연인데요. 보시면 낯익은 얼굴이 나올 겁니다. 가수 소양 씨입니다.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노래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이 노래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이 노래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언제쯤 하나가 될까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이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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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 가수 소양 씨가 불러서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. 박수 발치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